하와이 휴! 휴지입니다! 자! 오늘은 마크 미쿨레포터! 시간 찾아왔습니다! 요 요 요 요! 디스 이스 휴지 월드! 찾아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 마크 같은 경우에는 식물주, 간물주 되기 위해서 한번 휴지 빌딩 꾸며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저번에 샤워기도 딱 깔끔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화장실을 아주 예쁘게 만들어 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5층은 뭘 만들면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또 댓글을 좀 많이 남겨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또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5층 같은 경우에는 휴댕이랑 휴냥이를 위한 뭐 공간을 따로 만들어 달라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았고요 또 다른 걸로는 식물원도 있었는데 식물원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5층에는 뭘 지어 볼까요? 후보가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식물원 아니면은 휴댕이랑 휴냥이 집을 만드는 건데 대세가 궁금해지는군요 오른쪽 위에 투표란 남겨둘 테니까요 어떤 걸 지우면 좋을지 투표 많이 많이 해주세요 오늘은 말이죠 제가 모험을 떠날 때도 아니면 집을 지울 때도 항상 이 마음속에 불편한 느낌이 항상 남아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 아 바로 이 2층이 그냥 텅텅 비어있는 게 계단에서 올라갈 때마다 항상 불편했단 말이에요 오늘은 이 2층을 한번 꾸며보는 시간 가져봅시다 2층은 저의 공간으로 마련을 한다고 했죠 오늘 엄청난 걸 만들어 볼 겁니다 바로 이 마크 세계에서 유튜브를 차려볼 겁니다 하하하하 바로 유튜브 촬영 스튜디오 제가 지금 이 마크를 찍고 있는 이 스튜디오 있잖아요 이거를 마크 세계에서도 딱 꾸며볼 겁니다 그래요 이 마크 세상이 있을 때도 항상 유튜브가 중요하죠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게임 내에서도 유튜브만 생각하는 거의 뭐 유튜브가 나온 괴물이죠 유나케 그 자체입니다 어쨌든 먼저 스튜디오 한번 만들어볼 겁니다 무려 촬영용 컴퓨터 스튜디오로 쫙 세팅을 해볼 거예요 자 우선은 그 기초 공사가 좀 필요하거든요 일단은 바닥 자체가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톤앤매너를 조금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어떻게 짓더라 이렇게 짓고 이게 이제 컴퓨터 책상이 될 거예요 여기는 요정도로 제거를 해주고 참고로 이거는 또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컴퓨터 같은 경우에 참고를 했습니다 제가 뭐 이게 건축을 만든 센스는 전혀 없기 때문에 건축 전문가 분들의 좀 도움을 받아야겠어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설치를 했었던 거 같은데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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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됐어 요러면은 벌써 이제 컴퓨터 책상이 완성이 되죠 간단합니다 최대한 심플하게 만들어 볼 거예요 저 같은 그 건축알못 건알못 추진돈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은 컴퓨터 책상 요렇게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를 이제 놔 볼 거예요 어떻게 컴퓨터를 만들어? 만들 수 있습니다 저번에 얻었던 불길한 연수막 있잖아요 요거를 이용을 해줄 겁니다 요거를 요런식으로 설치를 하고 저는 모니터 세 개가 달려있는 거를 만들 거거든요 깔아주고 깔아주고 깔아주면은 우와 벌써 스리 모니터 느낌 나죠? 트리플 모니터 싹 각 잡혔다 여기가 튀어나와서 좀 그렇잖아요? 그때 이 하얀색 양탄자를 여기다가 딱 깔아주면은 호우! 호우! 아 호우. 호우래. 메! 됐다! 이렇게 해서 일단은 컴퓨터 모니터 완성됐습니다. 예. 어때요? 느낌? 그럴듯하죠? 그리고 또 이게 또 촬영을 할 때 말이죠. 그게 필수란 말이에요. 조명이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조명을 깔아줄 거예요. 이렇게 여기다가도 이렇게 조명대 만들어두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제 모습을 보시고 어? 이게 뭐야? 건축 잘하는데? 생각보다 왜 이렇게 스무스해?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 이거 저 미리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. 예. 건축 절대 잘하는 거 아니에요. 이거 미리 안 만들어 보면은 이거 만드는 게 거의 뭐 한 하루 종일 걸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을 잡아야 돼서 미리 한번 연습을 해본 겁니다. 아유 근데도 헷갈리네. 자 여기에서 조명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흰색 느낌이 나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바다 랜턴을 둘게요. 됐어. 자 이제 조명은 만들었고 아 근데 이 정도 조명은 조금 부족하거든요? 그래서 좀 더 밝은 조명을 위해 여기다가 하나 더 설치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하나 둘 자 그 다음에 뭘 놓을 거냐 이 왼쪽에는 레드스톤 조명을 낼 거예요 그래야지 약간 포인트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허허 촬영장 느낌 벌써 나죠? 자 레버를 갖다가 여기 뒤쪽에다가 눈에 잘 안 띄게 달아주고요 그 다음에 달아주고요 자 촬영 들어가기 전에 조명 한번 딱 켜야겠죠? 그때 딱 켜주고 딱 켜주면 와 이 스튜디오에서 찍으면 거의 조회수 천만각 잡히는데 아 기운이 되게 좋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다가 놓으면 이제 마우스 오케이 요거 이제 마우스가 되고요 키보드는 햇빛 감지기가 있네 이게 조금 그나마 좀 비슷하더라고요 너무 크긴 하다 다음은 다락문으로 되면은 어 이거는 조금 낫네 그나마 어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키보드 마우스까지 다 세팅했고 조명 됐죠? 컴퓨터 세팅 완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컴퓨터 의자만 만들면 완성입니다 컴퓨터 의자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기억하기로 레드스톤블러 여기 두 개 깔아주고요 레일을 딱 깔아줍니다 그럼 연결이 되죠? 그 상태에서 요 광산수레를 놓으면 되거든요 어 그러면 이렇게 이쁘게 깔릴 겁니다 이게 이제 의자 좌판이 될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약간 감이 잘 안오실 겁니다 한번 딱 지켜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 제거해주고 또 제거해주고 하면은 딱 이쁘게 일자로 깔리죠? 그 상태에서 의자 바닥을 만들어 줄 거거든요 이렇게 깔고 여기다 깔고 이거 되고 그 다음에 피스톤을 이용을 해서 이 나무를 그대로 쭉 밀 겁니다 이렇게 깔고 됐어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레드스톤 블록을 여기다 깔면은 이쁘게 밀릴 겁니다 오케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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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이제 까주고 어어어 의자 느낌 확 살죠 이 참나무 다람문으로 마무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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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튼튼한 컴퓨터 의자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무려 안 찔 수가 있습니다 그 그냥 뭐 바로 컴퓨터 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해서 무려 앉을 수가 있는 의자까지 완성이 됐다구요 자 요렇게 해서 마크 유튜브 스튜디오 완성이 되었습니다 주문까지 아주 예쁘게 깔끔하게 만들어 봤어요 자 다음은요 자고로 사람은요 휴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휴식이 뒷받침 돼 있어야 돼요 정말 질 높은 휴식이 따라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의 꿀잠을 위한 침실도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자 침대 같은 경우에는 방송이 딱 끝나자마자 옆을 딱 봤을 때 바로 침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바로 누워서 꿀잠 자야 그 맛이거든요 침대를 여기다 일단 깔아주고요 깔고 전 더블 베드로 갈 겁니다 그래 이렇게 침대는 넓직하게 쓰면서 딩글딩글 하면서 다 자줘야지 자 요렇게 됐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좀 더 넣고 어 너무 넓나? 에이 몰라 일단은 최대한 심플하게 만들겁니다 진짜 그 다음에 여기는 반 블럭으로 딱 덮어주면은 나 완벽한 침대 느낌 싹 나죠? 그렇지 크으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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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그 다음에 데코로다가 여기다가도 화분 두고 화분? 화분? 어 이뻐 이뻐 묘목은 되나? 오? 묘목 심어진다 대박 오오오ria 오 약간 자연 친화적인 느낌 너무 좋아요 이거 그리고 여기 가운데가 좀 심심 Quelqu Bed ami 그림 하나 딱 박아주면은 제가 화분이거든요 그림 한번 달아볼게요 여기다가 그림 박아주면은 계단 완성! 와오오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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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됐습니다 됐어 여기 이제 왼쪽에는 침대 한번 싹 예쁘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다가는 미니 수족관 네 한번 만들어볼거에요 그 다음에 물을 좀 채울 수족관 만들면 여기 바닥에다가는 자갈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색유리로다가 여기 주변 한번 싹 두르면은 됐어 됐어 느낌 나오죠 벌써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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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뭔가 공간이 벌써 꽉꽉찬 느낌이에요 어 밤 됐네 때마침 잘됐습니다 새로 만든 침대에서 어휴 어우 신상 침대라 어우 뭐야 여기 왜 때탔어 어 이 색깔이 왜 다르지 이거 뭐야 이거 설마 오래되면 때탑니까 진짜 으 애만데 색깔이 왜 다르지 에이 모르겠다 일단 잡시다 꿀잠 도로롱 하하 좋았어 더 왔어 좋았어 아주 좋아 오케이 딱 두 칸짜리로 만들자 그 다음에 뚜껑은 석영 반 블럭으로 위에다 덮어줄거거든요 그 전에 물을 좀 부어봐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다가 삭 부으면은 얼추 완성 여기서 좀만 나가면 산호초들 잔뜩 있거든요 그 수족관에다가 산호초로 좀 꾸며주면 이쁠 것 같아요 좋았어 일단은 미니 수족관으로 인테리어까지 생각하는 엄청난 그림 오케이 자 산호가 잔뜩있죠 이쁘게 이거 제가 알기로 섬세한 손길로만 캘수가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보자고 오야스 오예스 어 이거 좀 이뻐 보인다 이거랑 노란색 하나만 캐가고 됐어요 여기에다가 산호화초로 넣고 파란색도 하나 넣고 그 다음에 해초도 하나 놔주고 노란산호는 이쪽에다 아니 노란산호는 이쪽에다가 그 다음에 뇌산호는 그러면은 어디다 됐어요 이쪽에다가 이렇게 오 형용색깔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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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됐다 와아아아아아 뭐야 이거 너무 예쁜데 여기에 이제 물고기만 넣으면 끝이다 오케이 열대어 한마리 겟 해주고 어우 복어도 한마리 딱 넣어주고 여기다가 이제 한마리 풀어줄게요 좋았어 그 다음에 복어도 한마리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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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아 아 정신나간 복어 빨리 덮하겠다 이거 자 석영 반블록으로다가 이렇게 예쁘게 덮어줄겁니다 아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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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는다 자 됐어요 이제 그대로 덮으면 됩니다 딱딱딱 내려가서 한번 확인해봅시다 자 과연 미니 수족관 어떻게 됐나요 한번 보시죠 Lost them urt's sup 야 대박이다 이 느낌 나죠 이 정도면 훌륭한데 진짜 자 이로써 저의 2층 저만의 공간이 아외 요런식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또 화사한 꽃도 하나 넣어주고 웨이 됐다 됐다 완벽해 완벽해 이제 꽃 꽃꽃 꽃도 낳고 자 이제 저의 휴지 빌딩 딱 들어오게 되는 순간 바로 처음에 저를 반겨주는 아늑한 침대 그리고 딱 눕자마자 바로 앞에 딱 보이는 미니 수족관 은은하게 경치를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와이 휴지입니다 마크 내에서 찍는 마크 유튜브 시간 대박이요 그래 이렇게 이제 생존을 넘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삶의 질까지 생각하는 이 수준까지 왔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대박이죠 여러분들 이제 영화 생활까지 즐길 수가 있다고요 이 슈퍼 컴퓨터로다가 뒤를 찾기 해주면 또 개꿀잼이거든요 조명도 이쁘게 딱 설치되어 있고 이야 진짜 오늘 역대급 세팅이었다 진짜 와 진짜 오늘의 건축 너무 마음에 듭니다 와 이제 진짜 여차하면 바로 그냥 앉아가지고 유튜브 각도 뽑을 수 있고 심심하면은 물고기 구경도 하면서 예 즐길 수가 있고 편안하고 아늑한 침대까지 오 완벽한 저의 생활공간 그 자체입니다 아 요번 2층 같은 경우는 제가 특별히 제가 또 자주 쓸 공간이다 보니까 공을 좀 많이 들였더니 역대급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이 정도면은 훌륭하지 않나요? 만들기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이렇게 모아 놓으니까 예뻐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인크래프트 2층 저만의 공간 스튜디오 그리고 침실 수족관 아주 예쁘게 꾸며봤습니다 오늘의 건축 여러분들 어떠신가요? 이 정도면 이제 여기서 살아도 될 것 같아 어 없는 게 없잖아 하하하하 오늘 영상 또 보시고요 생각나시는 꿀팁들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또 마인크래프트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래 그래 마지막엔 또 이게 유튜브답게 여기 앉아서 딱 해줘야지 자 또 이게 촬영 끝나고 나온 거지 아 이거 뭔가 되게 후란스러운데 스튜디오 안에 또 다른 스튜디오가 있다? 헷갈려요 거의 뭐 가상현실급 이 정도면 자 그렇다면 오늘의 촬영은 여기까지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